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?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. 밴드 버즈 출신 가수 민경훈 씨가 17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.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 이상민 씨는 어제 SNS에 경훈아 나 오늘 왜 이러니 몇 번을 울컥했는지 라는 글과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요. 영상 속 민경훈 씨는 장인어른을 꼭 껴안고 인사한 후 신부의 손을 잡고 줄의 단상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. 이날 민경훈 씨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결혼식의 기쁨을 만끽했다고 하는데요. 방송인 김영철 씨도 SNS에 경훈아 축하해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. 두 사람은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PD와 출연자로 만났다고 하는데요.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고 하네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